일지보살 되면요. 인격이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지만 뭐가 달라지냐. 인격이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요. 뭐냐. 안에서 욕망 탐진치 솟구치듯이 자동으로 육바람에 솟구치는 경지가 일지보살이에요. 그러니까 자꾸 솟구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해요. 부득이하게 하는 거예요. 보살들도 좋아서 하는 것 같죠? 그거는 광고 문구고 제가 해본 결과는요. 보살들은요. 부득이해서 하는 사람이에요. 아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 다 막 자고 있는데 아침에 나 말고는 돈 벌러 나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나가야죠.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? 부득이해서 나가요. 부득이가 보살이에요. 부득이. 솔직한 말로 부득이. 제 보살들은 다 부득이해서 하는 겁니다. 안 하고 놀고 싶죠. 저도. 놀고 싶지만 참나랑 하나가 돼서 딱 자명찜찜의 십이 판단 기준이 선명해지면 내 마음에 뭔 현상이 일어나냐. 찜찜한데 안 하고 있자니 찜찜한데 저거 하면 자명하겠는데 이게 딱 떠올라요. 이때 이걸 뭉개고 싶은데 어때요? 그거 하면 내가 내 시간, 내 정력을 손해 봐야 되는데 내 돈을 손해 봐야 되는데 근데 안 하면 찜찜한데 이게 딱 안에서 울립니다. 일반인은 여기서 참을 수 있죠. 그런데 보사를 못 참아요. 왜냐하면 훈련해온 게 그래요. 내공이 다 껴서 아 하고 갑니다. 근데 또 뭐 그럼 괴로운 마음으로 하느냐. 아니에요. 그냥 참나한테 예 하고 참나한테 또 맡기고 가요. 그런데 저는 그 판단의 모든 게 보살은 막 늘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? 경전에 그렇게 써있거든요. 보살은 피로를 모른다. 왜 몰라요? 피로 다. 온몸으로 피로를 맞죠. 그런데 부득이하니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해서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. 자기 마음 편하려고 즐거우려고 한다는 거지. 그냥 보살은 막 굳은 일이 있어도 실실거리면서 가서 하나 보다. 아닙니다.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는 인격이 개조한 된 거 아닌가요? 부득이해서 하게 되는 경지만 해도 인격이 개조된 거예요. 안 하던 사람이 한다니까요. 벌떡 일어나서 간다니까요. 그거 하러. 이게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우면 해야지. 안 할 도리가, 뺄 도리가 없는 거예요. 내양심이 알고 있어요. 이거는 하늘이 아는 거거든요.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. 보살도 인간이라 중생이라 버텨요. 이번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버지. 하느님, 복신부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. 보살은 그렇게 어길지라도 자기 알아요. 이걸로 마이너스 과보를 지었다는 거 생생히 알아요. 아니까 안 하고 버티다가도 언젠가 또 자기가 참회하고 또 바로 잡을 수라도 있는 거예요. 그때 버틴 거 참회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더 찐찜해질 때 이제 움직입니다. 결국에는. 이 모든 게 부득이해서 일어나는 거예요. 부득이. 이걸로 마이너스 과보를 지었을 때 옆에 있는 게 하나가 제일 많습니다.